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쓰심을 감사하니 능력을 부으시고 은사를 다하여 주여 성결함을 주사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신 사람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향기로운 사람 되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정인으로 신부로서 충성하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 지여다 아멘